준비하시는 분들은요. 우쿨렐레 연주를 해주실 레웅도우 우쿨렐레 팀입니다. 예, 저렇게 시원스럽고 이쁜 옷을 입고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. 우쿨렐레 연주팀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곡은요. 진주 조개자디, 그리고 나성에 가면 이렇게 두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준비가 되시면 우쿨렐레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인보우 우쿨렐레 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레인보우 우쿨렐레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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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